오늘은 홈모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우스로 보이시는 이 오른쪽 상단 첫번째 아이콘이 윈도우 모양일 때는 윈도우 모드로서 펜은 마우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보시다시피 자료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윈도우 모드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를 클릭하시게 되시면 집 모양으로 변화시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판소 모드로 돼서 칠판에 판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홈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윈도우 모드로 돌아가서 다시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게 됩니다.